이번 시간에는 Simple Q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는 SQS라고 하고요. 여기 이름에서 중요한 것은 Q라고 하는 말입니다. Q라고 하는 것은 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줄을 서서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었고 그 전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서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Q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적으로 이 서비스에서 Q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웹브라우저가 있고 여기 웹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해서 어떠한 새로운 글을 이 서버에다가 추가하게 되면 그 서버에 구독하고 있는 사용자, 예를 들면 천명일 수도 있고 만명일 수도 있겠죠. 그 만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서 새로운 글이 추가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선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서버에 새로운 글을 추가하겠죠. 그게 바로 요청이죠. 그럼 요청이 전달이 되게 되면 서버 쪽에서는 새로운 글을 추가하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한 구독자들에게 예를 들면 만명이라고 치죠. 한명 한명에게 이메일을 만통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명에게 이메일이 발송이 되겠죠. 그런데 이메일이 발송될 때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만약에 두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새로운 글을 추가하고 두 시간 동안 이메일이 다 발송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시간이 끝나면, 두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이 처리가 끝나고 응답이 돌아와서 이 사용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서비스는 과연 좋은 서비스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서비스죠. 그리고 서버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중간에 요청을 끊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도 어떤 문제점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겪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은 바람직한 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Q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면, Q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웹브라우저로 새로운 글을 추가했어요. 그럼 사용자는 새로 추가된 글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는 것만 끝내고 사용자가 새로운 글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사실만 어떤 메시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Q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끝내는 거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 글을 추가하고 그 글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까지만 시간을 대기하고 나머지 만 명의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기고 서버 입장에서도 여기 있는 이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 이메일 발송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요청한 사람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도를 보면 여기 웹브라우저가 있고요.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서버는 php일 수도 있고 jsp일 수도 있고 파이썬일 수도 있고 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sqs 즉 simpleq 서비스라고 하는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뒷단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사용자가 새로운 글을 추가하면 서버는 그 글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일종의 to do에 해당되는 나중에 처리할 일들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simpleq 서비스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응답을 완료해서 사용자가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있는 이 서버가 직접 여기 있는 sqs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들,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것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크론이라고 해서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에서 일종의 스케줄링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죠. 그런 크론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sqs 서버에 접속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대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가져와서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작업, 우리 예제에서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그 작업이 끝났으면 그 메시지를 삭제하는 걸 통해서 중복적으로 메시지가 사용되는, 중복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